한주원 역의 탁월한 연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노하우 비결에 대한 궁금한 점이 또 있어요? 노하우요? 네? 노하우 그냥 이번 작품 할 때는 작품을 집에서 준비도 하지만 최대한 워낙 현장에서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고 제가 좀 그대로 느끼는 걸 많이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배님들 따라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노하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거침없이 직진하는 한주원 역이 심리추적 스릴러 장르에서 좀 탁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결에 대한 질문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 화제되는 대사 혹시 아세요? 화제되는 대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여기서 한 번 대사 부탁드릴게요 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맞아요. 한동안 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죠 네, 그래서 뭐 시간 끄는 거, 손 닫는 거 뭐 그런 거 다 좋아하지 않다 네 그런데 우외로 또 인터넷에서 너무 귀엽다라는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다 안 좋아할 수가 그래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환전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일단 범인 잡는 거 좋아하고요 어, 뭐 이동식을 좀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네, 좋아하는 거 찾기 어려운데 주헌이가 깔별로 이렇게 맞춰놓는 거 좋아하고 청렴한 거, 좀 깔끔한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참견하고 이렇게 정돈하는 거 좋아합니다 정돈하는 거 좋아하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신학연 여진구 배우 공통 질문이에요 치열한 심리 싸움 내면의 밑바닥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계신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연기 시너지로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기 호흡이 가장 잘 폭발하고 빛났던 장면 뽑아주신다면 이유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보여줄 것 같아요 네, 후반부 이제 후반부를 보셔야 이제 지금까지를 더 넘는 선배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직은 예열 단계였고요 오늘부터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밤 11시부터 쭉 네, 네, 네 제작 발표할 때도 이 호흡이랑 시너지 여쭤봤었는데 그때도 말씀해 주셨고 첫 방 본방사수 하면 안다고 근데 네, 오늘 밤부터 또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막에서 두 배의 시너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네, 벌써부터 그야말로 시청자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최대훈 최성은, 이규회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최대훈 배우님 매 작품 연기 변신을 이어오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괴물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비밀스러운 박정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맡아왔던 캐릭터와는 덜이 다른 인물인 만큼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작품마다 연기 변신을 이어오고 있다는 호평을 남겨주신 천사님들 혹은 천사분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과찬이신데 또 용기 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 임하면서 가장 주안점으로 둔 점은 의문스러움, 의문스러움, 그 다음에 불투명성, 그 다음 나약함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시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애썼던 건 나약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맡아야 할 목, 그 다음에 해내야 되는 기능 같은 것들 중에서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메이드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척 어려웠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제가 해왔던 것보다는 좀 뭐랄까 그 이전 것이 쉬웠다가 아니라 이번 것이 특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무언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거를 과연 어떻게 설득력이 있고 넘치지 않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시 생각하고 많이 준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성은 배우께 또 질문을 드려 볼게요 유제이는 어머니가 실종된 이후 마냥 정육점을 지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칼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뛰어난 실력자 능력자인데요 유제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거 있는지 일단은 제이라는 인물 개인의 서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공감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이의 삶 속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사실 제가 감히 공감한다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차근차근 밟아 가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마냥 정육점을 이제 홀로 운영하는 제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칼의 달인 이렇게 이런 문구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마장동에 가서 정육을 오래는 배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좀 열심히 가서 칼질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어려운 점이나? 이게 재밌더라고요 칼을 쓰는 게 사실 저는 처음에는 되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칼의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아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 칼의 맛에 약간 그걸 알고 난 후부터는 그게 되게 새벽 일찍 나가야 돼요 거기 축산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새벽 4시, 5시에 가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일어날만하다 새벽에 일어날만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있나 봐요 그게 그 칼의 맛을 알게 되면 그래서 괜히 칼의 달인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제작발표회 때 신나영 감독님께서 최대은 배우, 최성은 배우를 주목해야 할 인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혹시 그 인터뷰도 보셨어요? 제작발표회 때 네 아 아 아 이게 나오고 있나요? 네 네 봤고요 상당히 본인 감독님보다 연배도 있고 이미지는 비슷한,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뭐라고 내치기는 뭐하고 오히려 부담을 줘서 노력을 하게 하려는 어떤 책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정도로 그냥 흡수했어요 너무 감사한 표현이었었고 너무 과한 표현이었고 지금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진짜 이 역할을 주신 저 감독님들 혹은 관계된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족하면서 연기하고 계신가요? 만족할 겨를 없이 계속 촬영 끝나면 계속 갸우뚱거리면서 집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모든 배우들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연기괴물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그래도 갸우뚱가면서 봅니다 항상 이게 잘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항상 끝나고 감독님한테 나 잘 가고 있어요? 잘 나와요? 감독님은 또 메이킹 필름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일단은 믿고 감독님을 믿고 제작진을 믿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최상은 배우도 인터뷰 보셨어요? 네 보기는 봤는데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너무 일단 감사한 마음이 일단 가장 먼저 들긴 했지만 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옆에서 같이 연기하면서 채워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계셔서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규회 배우 강진묵 역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연쇄살인마의 두 얼굴을 완벽하게 그려냈다 네 서스펜스를 극대화한 이규회 배우 여련 반응이 진짜로 뜨거워요 네 근데 워낙 연극계에서 정평이 나 있으셔서 네 아까 인기 문자로 좀 실감하고 계셨는데 혹시 이렇게 막 인기 실감하다가 오 이거 정말 인상 깊은 반응이다 이런 거 있으셨나요 얼마 전에 아내가 공연을 해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끝나서 이제 같이 오는데 후배가 후배 아내가 괴물을 그렇게 열릴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 때문에 자기도 봤다 형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세 명이서 찍었는데 분해더라고요 사진을 근데 답장이 왔는데 고소영 장동건의 느낌이다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반응 좋다 그래서 집에서 가끔 소영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화답이 동건아 이렇게 오나요 그러면 답이 동건아 이렇게 부르시나요 쑥스럽게 동건씨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렇게 강진묵 삼망된 두 얼굴 연기하면서 참고하거나 혹은 특별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연쇄살인범이라고 해서 주위에 연쇄살인범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사람의 성량을 주위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아무튼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무기 역할에 물론 대본에도 이렇게 써있지만 가장 평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참고를 했고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사실 워낙 대본 안에 진무기가 있으니까요 대본을 많이 보면 제1의 진무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제2의 진무기가 나오고 3, 4, 5, 6의 진무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제가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1진묵과 3진묵을 준비해 오면 감독님이 거기서 조율을 좀 해주시면 그게 이제 진무기의 이제 그 순간 진무기의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 또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 그랬는데 주변 사람은 아셨어요? 이 비밀을? 비밀 유지하느라 힘드시지 그건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했고 지금 내가 범인이 밝혀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속이 시원해 죽겠어요 그럼 그 비밀 유지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계속 했죠 드라마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드라마 처음이에요 네 이 연극 무대와 또 다른 드라마의 매력은 또 어떠신가요? 연극은 두 달 연습을 하고 이제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승전결이 두 시간 안쪽에 다 보여줘야 하니까 긴 호흡으로 다 끝내고 관객한테 바로바로 그 그걸 뭐라 그래요 피드백과 바로 느낄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배우는 피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카트에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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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한 드라마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칫이 스탭 배우 타령 감독이 집중을 쫙 하게 만드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이렇게 집중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력이 아주 최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매력 속에 네 좋습니다 5강래 5강래 Grüege 2강래 guarantees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